야 진짜 이게 얼마만에 진짜 오는 승급전이야. 태아야 돼. 태아야 돼. 죽어라, 아무나! 셋 중에 한 명만! 아니면, 둘면? 나, 나 진짜 속에 있던 게, 나 정말 진짜 확, 확 내려가는 기분이야. 승리! 승리! 원 딜 타임, 원 딜 타임, 원 딜 타임. 안 돼. 아니, 제발! 돌아와! 돌아와! 승리! 돌고 도나봐. 진짜 돌고 도나봐, 진짜. 오!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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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미, 엇!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승급해보자. 오늘 실버 가보자. 어젠 실패했지만 실버 승급하면? 나 근데 오늘 갈 수..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나 오늘 느낌이 안 좋아.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거든. 세봄님 세봄님 이즈화면 상대서 코슴 항상 그램 유 챔프. 그런데 항상 끌려가요 컨디션 때문이겠지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야 그만 와. 와 이걸 어떡하냐. 와 개망냥이. 나 진짜 이거 캐리 해볼게 진짜. 아 이건 너무 망했어 진짜. 너무.. 그 수복이 불가능한 망함이라서. 다음판 갈게요 진짜 이거는. 이제 약속. 안돼. 방금판으로 내 이즈리어를 판단하지 말아줘. 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즈리어를 하기 위해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것이다. 화면을 тяж기 방법이야. 나는 경쟁이 필요 마지 못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것이다. 이제는RI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것이다. 나는 이즈리어를 하는 것을 어, 나는 이즈리얼의 때문에 리그 오브 레전드者을 하는 것이다. aims perder. 많으 Min просто. 선명한 Paris 내가 틀렸다고? 내가 틀렸을 리 없어. 이제 더 이상 다른 걸로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일단 가른 정글? 엔리스 엔리스 왠지 믿음이 간다 찾아보겠습니다 아 말하지마 짜증이 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해서 해야 돼요 오 나이스 쟤네가 건방진 쉑들 건방진 쉑들 건방진 쉑들 건방진 쉑들 하나 하나 나는 이제 생기나 목욕이 추기도 해서 어그로 빈콩 좋아졌죠? 이게 뭐야 인형을 무럭 인형을 무럭 근데 우리 엘리스가 되게 잘하고 있어 지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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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판이랑 온도차릴 이거 진짜 뭐냐 이거 진짜 대북인 이즈리얼을 보면 별이 느껴지는데 완벽 어? 아이스 아멘 아무튼 누구만 이 주식 물 아 근데 또 옷 꽉 까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 진짜 오늘 피곤해 승패 승패 승 씨보니 캄포니 씨보니 오늘은 꼭 승급하기 바란다 냥 겸샤 넘어가겠다냥 야소도 슬버 승급전 2승제인데 둘이 손잡고 가시면 되겠네요 꺼지라고 이재리얼이 눈치 없이 썼다고?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 카르마 내가 눈치 없이 뭘 썼다고? 너 정말 너 진짜 너 정말 리드 좀 한번 볼까 우리 야소 야소 저기 문과인데 야소야 오지마 여기 저기 개미 지옥이야 나이스 나이스 야소가 살렸다 최고다 야소 짱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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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ippeta 나이스 잘 못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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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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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으로 잡은 거 좀 멋있었어요? 섹시했어요? 카르마 당신이 날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서야 알겠어요 당신의 뜻을 무쳐다 무쳐어 친구 던에 미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개꿀잼 진짜 개꿀잼 내가 드디어 가는구나 시버를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 505야 나 505야 개귀여 나 505야 끝났다 심어냥이 골드 가자 이제 골드 가자 아 아 아 아 아 과연 세범추의 뒷량은 과연 만 백구 여러분 이제 골드들이 다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골드 골드는 훈쏘할 자격 없어요 새 봄추 골드 사랑 문도 피고 해서 이겼어요 골드는 훈쏘할 자격 없어요 이 골드 나부레니야 이제 골드들에게 다시 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제 실버를 갔으니까 다음에 문도 피고 한번 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라냥 willya 저녁 들 El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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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